앵호에요. 자 오늘은 어제 술을 너무 과함을 해서 해장하려고 쌀국수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밥 그리고 새우튀김 그리고 춘권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감사합니다. 파인애플 볶음밥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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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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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적이므로 기름이 더 iPhone 7일 정도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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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치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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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고춧가루 상큼한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소스맛고 고춧가루 검은색 코스프레스틱 검은색 Lori 지금 깻잎 간장 다져 다져 흡수 이랑 간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밤 9시 생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.